한전 전력설비와 관련된 산불 가능성 논란과 우려에 대한 연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영동 지역과 비슷한 지역으로 강풍이 잦아 대형 산불 위험이 큰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산불 대책 수립에 참고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로 85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산불 원인으로 지목된 건 전력선의 불티. 이후 캘리포니아주는 전력회사가 직접 산불 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전력회사가 지난해 제출한 산불 저감 계획서입니다. 분량만 모두 천장에 달합니다. 시설물 인근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 풀과 나무를 직접 관리하고 산불에 취약한 기상 상황이 감지될 경우 최후 방안으로 전력을 일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이 산불에 민감한 이유는 영동 지역과 비슷한 지형 구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산타하나 지역은 여름을 제외하고 사실상 연중, 양간지품과 같은 매서운 바람이 몰아칩니다. 건조하고 따뜻한 강풍이 불면서 작은 불티 하나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전력 생산과 소비 지역이 달라 국내 송전설로는 상당수 백두대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송전설로 고장으로 인한 산불 발생 대비 전기순찰과 점검 강화 등 한국전력 측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한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재영입니다. KBS 뉴스 노재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